자, 먼저 KTV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상승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주,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상승, 조선 철강 소비주,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상승, 낙폭 과대 기술주, 신한금융투자 이상경 팀장 상승, 제약바이오주,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 상승입니다. 반도체주에 관심이 높습니다. 자, 오늘 모든 전문가들이 일제히 상승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관심주는 다양하게 분포돼 있습니다. 앞에서 신 소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듯이 성장주, 가치주에 관계없이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이 분포가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KTV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훈 과장과 신한금융투자감낭센터의 이상경 팀장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먼저 이성훈 과장님, 오늘 증시가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하지만 장중에 보면 여전히 변동성이 좀 높습니다. 어떨까요? 변동성을 좀 딛고 이제는 안정적으로 올라가 줄 수 있을지. 만약에 변동성이 있을 때에는 주가를, 저가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아도 되는지.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우선 지난주에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선 시장의 상승세를 예측했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 상향, 그리고 백신 접종에 대한 가속화, 그리고 반대로 하락률을 한다면 인플레이션 우려, 똑같은 상황은, 배경은 똑같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주가 수준은 좀 과도하게 실적 추정 대비에서 떨어졌고, 그리고 물가로 봤을 때도 기업들의 배당률로 비교했을 때는 현저하게 낮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도 상승세로 마감한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에는 우상향 방향을 예측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의 변동성은 지난주를 비교했을 때 주 후반보다 주 후반에 변동성이 약화된 걸 본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에 의한 부분은 지난주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변동성을 대비하는 전략보다는 약간의 주식 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떨어졌었던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매수하는 관점을 갖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낙폭 과대주를 매수하는 기회로 상자 변동성이 올 경우에는요. 라는 오늘의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상경 팀장께서는 오늘 이번 주 증시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상승 예상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반등 시의 비중을 좀 축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후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기점으로 대부분 기업들 실적이 다 마무리가 되고요. 이 실적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 오늘 이번 주 FOMC 의사로 결과도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큰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아마 미국 시장에서 중고차 가격이 오른다라는 기사를 한번 적혔을 겁니다. 아마 중고차 시장에 형성된 일에도 가장 처음 있는 일인데 그만큼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현재 나온 세차 가격보다 세차를 기다리는 기간보다 내가 오히려 프리미엄을 주고 자동차를 사겠다라고 하는 수요가 더 많은 거고요. 주택 가격이라든지 나머지 최근에 오르고 있는 국물 가격이라든지 구리 가격 여러 곳에서 지금 버블에 대한 여러 가지 형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외국인이 제시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기관들이 수익률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외국인들 현물 매도가 약 한 6조 8천억 정도 시장에서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기조가 한 번에 꺾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추가적으로 5, 6월 달에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안에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느 정도는 포트폴리오 비중 축소라든지 신용이라든지 레버러지에 일으킨 자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유동성을 좀 줄여가면서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현금 비중을 늘려서 앞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노려보자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지금과 같은 변동성이 있는 어떤 조정 국면이 더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당분간 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보수적인 관점이신 겁니까? 그러니까 주식 기업을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이냐 혹은 많이 저평가되는 기업이냐라고 시장에 대한 관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시장에서는 많이 오른 주식이 성장주이고 덜 오른 주식이 가치주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업종과 종목을 굴문하고 시장 바닥 대비 한 3, 4배 정도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덜 오른 종목을 찾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시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금화시킬 수 있는 수익이 많은 기업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자산은 어느 정도는 좀 회수를 해서 현금 확보를 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인플레 공포 속 증시 조정 장세에 현금 비중을 확대하면서 좀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성훈 과장님, 그렇다면 저가 매수를 노려볼 업종이나 종목은 무엇입니까? 네, 역시 과대 납부 민감주,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건설, 여기서 가장 큰 대형주 탑100 종목을 매수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죠. 특히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하락이 지난주에 좀 크게 나왔었는데 우선 지금 현재 지난주에도 어떤 SK하이닉스의 주가의 하락은 특별한 이유는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 뭐 전체적인 어떤 주가에 대한 차일 시견에 대한 부분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하반기 공급 부족, 심화되는 부분, 이런 반도체 업체 펀드멘트는 크게 변함이 없는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특히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라는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쪽에서의 집중될성을 본다고 하더라도 한미정상회담 때의 주요 의제가 반도체인 걸 본다고 하더라도 20일을 전후로 해서 SK하이닉스의 반등 보멘트면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경리민감제 탑백 종목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특히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번 주에 상승을 지난주 상승 여력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역시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제가 말씀 항상 드리지만 신약 어떤 개발업체보다 CMO 업종에 대한 관심을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3공장과 2공장에 대한 수조에 대한 안정적인 증가와 함께 4공장에 대한 증세 모멘텀까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은 어떤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글로벌적인 확진자 수의 증가가가 폭발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봤을 때는 백신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CMO 업체들에 대한 관심은 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미정상회담을 전후로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진다고 한다면 SK인에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관심을 가져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정상회의와 또 이번 주 미국 상무부에서의 CEO들 미팅에 앞서서 관련 종목군들의 반등이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상경 팀장님 제약바이오주의 관심 높으십니다. 어떤 종목군들입니까? 네 먼저 말씀드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 로직스라고요. 3호 제약의 최대 주주로 있고 작년에 흑자로 돌아간 기업입니다. 작년에 3분기 이슈를 본다고 하면 모더나 제약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좀 반응을 했고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원료, 원료료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지고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아까 3분기에 말씀드린 대로 모더나 관련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환성바이오주의 공시를 통해서 화이자랑 업무제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사실 무근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한 달 이내 재공시를 만약에 화이자 쪽하고 한다고 하면 공시 위반으로 벌점에 대한 페널티를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MR 안에 관련돼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 협의체에 대한 구성 회의가 진행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감기 백신에다가 코로나19 백신을 더해서 투입을 하는 방식이고요. MR 안에 백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코로나 백신 전체를 다 투여를 해서 항체를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에 있어서 좀 투여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원자료를 갖고 있고 모더나에 대한 유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아미노러 로지트 같은 경우가 아마 제약과의 업종에서는 21일 정부와 미국 쪽에서 업무 협약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구체적인 좀 제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